에잉 그러지마요 내가 긴장이래 내가 에이 다 틀렸다 어떻게 하지 어차피 애들 에나멜 신어로 닦으면 닦아지니까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착착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겠죠 빨강색이라 착색이 잘 되는 것 같아 응 그러겠죠 지금 덧방하고 있는데 아 붓을 멀리 잡으시는구나 작게 잡으면 잘 안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칠할 때 짧게 좀 오히려 잘 칠해지니까 이게 받치고 있어서 괜찮은거에요 아 예 근데 붓이 정말 붓이 붓이 안되고 버려요 버리면 여기 붓 파나요? 있는 붓 뒤져봐야죠 이제 소장님 자리도 좀 뒤져보고 도와주세요 소장님 하나만 쓸게요 이러면서 사람들 사람들 붓이를 워낙 다들 안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붓이 소질도 없고 우리도 붓이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부러워요 메이크업 잘하시고 이런 분들 나간거 같은데 붓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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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결이 돌아오지 않는 붓이구요 이 맛이 간 녀석입니다 맛이 강하네 굳이 개를 그게 생년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